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게 문재인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탁현민이 튀어나오고 조국부터 지금 발강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북 사기쇼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사기를 쳐왔던 그런 정부고 거기 우두머리가 문재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현도 생각나는 게 얘네들이 경호를 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재명 옛날에 헬기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솔직히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삶 자체가 정치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고 대국민 사기쇼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이번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 문재인 책방 여기는 뭐 정치적으로 얘네들의 아지트죠 문재인이 퇴임 후에 또아리를 딱 틀고 거기에서 모든 공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지도를 좀 봤습니다 위성에 경호초와 문재인이 살고 있는 사조와 또 이 책방 평산 책방 그 거의 일대가 경호지역이에요 일반인들이 책방을 갔을 때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책방으로 가는 과정도 다 이 경호관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경호인력이 퇴임 후에 기본적으로 27명으로 책정됐다가 65명으로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7명 경호인력에서 65명으로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위압감을 받을 정도의 그런 정치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호주문에 나와서 경호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비용을 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가 평산 책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 또 문재인을 비호하고 자빠졌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일어나는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적대 정치를 끝내고 피해자의 빠른 케어를 기원한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평산 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문재인이 국가 세금을 얼마를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이 코너에 몰려 있어요 이재명은 거의 99% 감옥 갑니다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1심에서만 나오게 돼도 이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배지가 떨어지고 이 당권을 당연히 놔야겠죠 그거를 노리는 게 문재인 세력이고 그 시다발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청래, 박지원, 조국 이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뒤에는 이 삼철이가 있겠지 양정철부터 이호철 이 놈들을 이제 발본 세곤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정권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얘기는 지금 뭐 차치하고 지금 이 프레임이 작동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과 문재인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또 폭행 사기 쇼를 피해자 코스프레 쇼를 하고 자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극우 세력들이 우리 문재인 수령님을 겉박하고 테러를 일으킨 거다 그래서 좌파 진영의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 김어준 있지 않습니까 TBS 이 동물농장 사회자였던 요 놈 요 놈이 실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냐 모든 지령은 문재인 또 김어준 여기에서 쫙 펼쳐지고 그 앞에 홍유병 노릇하고 나팔수 노릇하는 행동대장들이 뭐 조국이나 정청래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거든요 보시면 옛날에 김어준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극우 프레임을 또 걸었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경호인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에 대한 테러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김어준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실세냐 자신이 이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왜 경호인력을 배치하냐 니가 뭔데 성인용품이나 파는 놈 주제에 정치를 그냥 권력자들을 쥐락펴락해요 이 김어준이라는 놈이 막 민주당 국회의원들 무릎 꿇려놓고 막 그렇게 방송하잖아요 이렇게 문재인 캠프에다 얘기를 하고 대통령 놀이한다는 소리를 딱 듣기 좋다 이렇게 오버하지 말라라 이런 식으로까지 김어준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관계자가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무언가 테러를 갈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더라 이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보수단체가 극우라는 걸 넘어갖고 이것들은요 이제 무슨 테러 집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랬듯이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금 평산 책방 폭행 사건 프레임은 정말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보고 국민들을 정말 멍멍이로 보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까 위성사진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송 전에 평산 책방 하고 문재인 사저 하고 경호 인력 숙소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그 동네에 그래서 모든 그쪽 지역이 평산 책방을 가는 일반 시민들도 경호원들을 볼 겁니다 다 경호 관리 지역이니까 그런데 무슨 20대가 폭행을 해갖고 팔이 부러졌으니 갈비뼈가 골절됐으니 이런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너는 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니들이 온갖 조작 날조로 억울하게 현직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니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인사 수백여 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다 싹다 숙청을 시키고 4년 10개월이라는 정말 여성 대통령으로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무기 진영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이렇게까지 오래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길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년 10개월이라는 옷고를 치르게 하고 전 재산을 다 몰수를 하고 각종 대통령에 대한 혜택들을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경호하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탄핵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면 되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8년을 넘어서 죄가 그렇게 없다라는 게 다 밝혀졌고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졌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민주당 놈들 아니 그럼 너네들이라도 국민 혈세를 좀 아끼던가 문재인 사저 경호 인력이 27명에서 65명으로 늘렸갖고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얘네한테 10년 전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시조가 비교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려 340억 원가량이 늘었고 이 문재인에 대한 이 경호 인력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천억 이상이 들어가겠죠 예전에 노숙 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문재인 경호원들 기간단총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방아쇠에 손을 딱 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길래 문재인을 경호하는 경호 인력이 권총도 아니고 일반 시장에서 경호원이 이만한 기간단총을 들고 방아쇠까지 손가락을 딱 걸어주고 위협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내놈이 뭔데 65명의 경호원을 쓰고 막대한 세금을 쓰고 어? 니네들이야말로 테러 집단 이상가는 버금가는 너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평산챗방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이게 보습 구구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몰아갈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아니 지금 평산챗방에 65명이라는 경호인력은 다 어디로 갔길래 주차장에서 일반 시민이 평산챗방까지 가는 그 경호 관리 지역에 경호는 다 어디 갔길래 그 20대 청년인지 청년이겠죠 여자는 아니겠죠 20대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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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보는 언론 보도를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정작 지네들은 시장바닥에 일반 시민들 만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갖고 문재인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이타만한 기간단총을 왜 M60 들고 가지? 기간총을 들고 말이야 방아쇠에 손까지 딱 걸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김정은이야? 북한이야?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이야 국민들이 각 지역마다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고 목소리 내라 사무실에 전화하고 이러면 얘네들은 움직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사란 말이야 언론사 언론사가 제대로 된 국민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보도는 싹 다 은폐를 하고 이 정치 기득권의 편향이 돼가지고 정말 그 기득권들이 원하는 이런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팩트가 아닌 페이크 뉴스로 그래놓고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딱 몰아세우고 자빠져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이 습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것조차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란 말입니다 지난달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지 방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 방탄용 아닙니까 범죄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아니 지네들은 그렇게 범죄를 은폐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최소원 씨가 김영철 검사 때려잡으려고 내가 때려잡아줄게 내가 산 증인이니까 변이재 미디어치 대표가 자료를 다 제공하고 8년 동안 수집한 팩트 법원의 판결문까지 위증 판결문까지 줬단 말이야 그러면 교사범이 누구야만 물어보면 게임셋인데 이런 걸 덮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상대 진영 유상철 의원이 국민의힘당에서 니네 증거 있어 내놔봐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못하는 게 이재명과 정청래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또 정청래가 다 한 거다 난 몰랐다 이렇게 또 국민들을 속인 게 이재명이고요